오면은 훈련목 지구는요 거의 최상품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상품인데 한번 보실까요 뭐 거의 뭐 155m 수고가 한 155m 가까이 넘을 것 같은데 뭐 모양도 괜찮구요 일단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어 한번 목대를 한번 자 여러분들 이 목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목대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요 이 숲이 골이 아주 잘 잡혀져 있어요 그쵸 뿌리 이 목대 이 뿌리 한번 보십시오 이 높이가 한 15m 정도가 넘는데요 아주 뭐 장송치고 이 정도면은 거의 특 뭐 a급 정도로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어 저 목대가 한 90점 정도 됩니다 90점 저런 거는 요새 뭐 가격이 많이 뛰어 가지고 옛날에는 그래도 쌌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 장송들 아주 a 급들은요 남 한 그루당 지금 1600만원이 넘습니다 뭐 1400만원 뭐 천만원 뭐 800만원 이렇게 나눠 이제 나눠지는 것은 이제 목대하고 높이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 장송들은 뭐 그냥 쭉쭉 뻗은 나무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고속도로 공사하고 이럴 때 이제 볼채목으로 나온 종 그런 수종들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게 몇 백만원 같게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한 그루에 좋은 곳들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한 그루에 자 요것으로 녹음을 마무리 하구요